이즈언니 오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안하셨던 분들 말씀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선입가우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우리 원수가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한계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진영 PD님, 정호사장님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민하 언니와도 함께 우리 원수 너무 고마워요 원수 네, 우리 지우씨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멤버들 얘기 안 했다는 건데 멤버들 멤버들 우리 산바닥의 원수 이렇게 소리받아에서 본상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 주신 이소리받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원수 좋아요! 저희 원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원수 여러분들이 준 상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스와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, 스와이스 축하합니다 네, 스와이스 축하합니다 네, 스와이스 축하합니다 네, 스와이스 축하합니다